원래 전국이 음악이 아니고요. 미생물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추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 반주를 맡아주실 박소미 선생님입니다. 우리 소미 학습커벌이 그리고 또 보미오다 학창단 단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 우리 부암동에서 음악을 운영하고 또 아주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또 노래를 불러줄 우리 박한양입니다. 우리 부산대학교 음악과 대학원의 제축 중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안 맞추고요. 제가 프로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조금 잘못하는 거는 조금 나량으로 봐주시고요. 노래 국목은 두 곡을 주겠습니다. 네슨돌마 여러분들 잘 아시죠? 두란노트의 네슨돌마인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 모이신 분들이 모두 우리 배재정 위원장의 앞으로의 건성을 기원하면서 아마 모여서 축하를 해주는 자리라고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빈체로라는 마지막 가사가 영어로 비토리입니다. 우리 승리를.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가족을 건성을 기원하고요. 그 다음에 뛰어들 것으로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볼 겁니다. 오늘이 어저께 비가 부산에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를 정말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느님이 정말 좋은, 정말 맑고 따뜻한 날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시원의 멋진 날이 오늘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두 곡을 저희들이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하지만 기쁘신 마음으로 그리고 아래암으로 그렇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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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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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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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